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중 고수님, 긍정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에 셀트리온이 합병한 이후에 시총 상위 4위, 5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확 올라가는 거죠.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3전, 하이닉, 에레솔, 삼바, 그리고 현차가 1위에서 5위까지거든요. 3전이 470조, 그리고 에레솔이 한 100조 되고요. 나머지 7개 종목은 50조에서 30조 정도 규모입니다. 기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총 12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되면 4위권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시총 40조 수준의 현대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의 시총 규모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12월 들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 한 20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ETF 지수 관련 펀드 조성에 있어서 연계된 물량으로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국내 주시장에서 시총 상위 4위로 올라오면서 지수 관여 비중이 높으면서 또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의 진행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셀트리온에서 이번 합병과 관련된 비전 선포식을 했었죠. 우리가 셀트리온은 비교 대상 종목으로 판단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규모 측면에서 거의 대등한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의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올해 매출이 한 3조 원 정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5조 구현을 했고요. 셀트리온 합병 이후에 이제 사이즈를 판단해 보게 되면 올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이제 비슷한 규모 수준에서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규모가 흐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상황은 이제 삼바와 함께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시종상 10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10개 종목 내에서 편입된 업종의 종목들이 몇몇이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두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두 종목입니다. 현차와 기아. 그리고 바이오가 두 종목입니다. 바이오가 삼바랑 셀트리온. 중요한 것은 2차전지가 네 종목입니다. LG엔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SDI. 삼성 SDI. 네.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인데 여기서 어떤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내년도 시장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대한 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총상 10개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야 되는지를 당연히 결론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겠지만 시총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야 되는 업종의 종목은 4개 종목이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 2차전지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반도체가 겉도체죠. 반도체가 끝없이 치고 갈 수는 없죠. 시총상의 종목 내에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맥락에서 본다면 2차전지가 가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까지에서는 반도체가 움직였고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순번은? 2차전지다? 바이오죠. 바이오와 2차전지죠. 바이오와 2차전지. 그래서 내년도 장은 1월장에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시총상의 종목으로 내년도 장까지 해서 흐름을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 김장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합변돼서 8월에 한 건데 뒤때 나오는 거잖아요. 에너지 때 목표 주가라는 개념이 무시하지는 않고 예전에 삼성 마이오에피스인가 그거 할 때 인수할 때 그거 기준에서 21만 원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밸류이션 멀티프는 좀 더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는 좀 더 있기 때문에 20만 원, 24만 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 중에서 돌고 돌고 도는데 제가 2차전지보다는 바이오 쪽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하고 그다음에 넘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비교할 수 있는 넘버가 그래서 아마 좀 더 어텐션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다른 기타 바이오 업종한테도 좀 파생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불기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염정고 교수님, 오늘 바이오주 큰 종목들의 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바이오 섹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 종목들은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큰 범위 내에서 큰 틀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합병, 오늘 합병기일이 오늘이고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합병을 통해서 상장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종목은 제외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시장의 개화를 사실 개화를 이미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사실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사실 이 종목들이 연초에 주목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눌려 있었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지금 한 올해부터 한 5년 정도 기간 동안 연급 평균 한 18% 정도 성장률을 좀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약간의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 업체들만, 우리 기업들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시밀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미국 내에서의 장악력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에 대한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업체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위험 요소로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버 고수는 셀트리온의 이번 합병에 의한 앞으로의 또 성장성, 특히나 이제 성장성이 담보되면서 주가가 강세가 보여야겠죠. 기대하십니까? 일단은 뭐 12월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뉴스에 발표가 나왔다시피 국민연금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미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것 같고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일단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부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열었는데 이 차트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11월 초에 바닥 수준이 3600포인트 정도였고요.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4400포인트까지 인덱스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나스닥에 대해서 금리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 주가가 거의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 30%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기대감이 분명히 바이오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유통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의 PSR, 매출 대비 시가총액과 PER, 그리고는 이게 이익 대비 시가총액에 대한 숫자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존슨앤존슨이 PSR, 매출 대비 4배고요, 시가총액이. 머크가 4.7배, 에브비가 5배, 암재인이 5.8배,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다이어트 약물 관련된 노보노디스크가 11.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치매치료제까지 붙어있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PSR이 17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합병 이후에 PSR이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리고는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15배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매출 대비 평가받고 있는 평가 지표 자체가 삼성 바일로이스크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노보노디스크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끼리 비교를 하면 두 기업이 비슷하게 성장한다, 시가총액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고평가라는 것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셀트리온이 내년도, 내후년도에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느냐, 다이어트 약물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그만큼의 매출, 이익의 성장을 보여주면 지금의 주가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것이며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은 1월에 있는 JP모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정진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간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청사진에 대해서 얼마나 주주들이 만족할 것이냐도 조금은 챙겨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올랐던 건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었고 개발적인, 긍정적인 임상시험 선고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올랐던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판력이 더 더해진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했었던 바이오 시장에서 과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셀트리온이 더 올라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김대중 고수님, 시장 점유율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목표로 한 비전 제시는 지금 현재 대략 한 2조 5천억 매출인데 2030년에 한 12조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치에 대한 부분을 재무적 측면에서 테이버 고수가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국내 상장 기업 내에서 영업이익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만 원을 팔아서 얼마의 돈이 남았느냐라고 판단할 때 영업이익률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요. 가장 높은 섹터가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 섹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합니다. 30%면 진짜 높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만 원 팔아서 3천 원 남는다는 거. 대단한 거죠. 반도체가 10% 초반입니다. 2차 아련지가 15%고요. 건설이 5%고요. 대략 자동차가 7%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바이오 섹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측면이 우리가 하나 체크할 만한 내용이고요. 삼성전자가 평년 기준으로 해서 1년간의 매출이 대략 한 250조 내외 매출을 일으키죠. 이 정도 규모의 매출을 일으키는 바이오 전세계 기업들이 한 50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조 원이 안 되는 매출이고요. 셀트리온이 한 2조 5천억, 양사 합쳐도 한 2조 5천억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규모라고 판단할 때 50개의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신약이 24개, 25개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수만 개의 신약이 있는데 신약도 개발하고 바이오 시밀러도 좀 더 확장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데서 좀 더 커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밀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화해를 더 키울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가 뉴스로 전해져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기대감을 가지 여러 가지 증권과 리포트나 또 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내년에 이거를 그냥 바로 받아서 올라가게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덩치가 커진 만큼 시원한 상승은 보일 수 없겠지만 기업이 어떻게 됐든 쇄신을 한다라는 목적으로 뭉쳤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한 뭉침에 따른 시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려 고수의 의견입니다. 단기 20만원, 중기 24만원. 가격을 명확하게 또 제시를 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시총 4위 등급, 염정 고수는 홀딩 가지고 있어라. 테이블 고수는 패시브는 선반영 됐다. 이제는 증설과 실적이다. 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타5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